우리 가족은 내가 다섯 살이 되던 해에 강명의 주공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명에서 부천역곡으로 안산 반호를 거쳐 다시 강명으로 돌아온 것이다. 엄마 아빠의 눈에 1988년식 신축주공아파트는 주거비 부족으로 서울에 진입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잊을 만큼 훌륭했던 것 같다. 깨끗한 새 아파트는 연탄을 떼야 하는 구식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고 6층 남양집 거실에는 밝은 꿀빛 햇살이 고였다. 여덟 가구가 살던 복도에서 효진이는 우리 옆집에 살았다. 우리는 같은 나이에 생일도 이틀 차이였고 키도 몸무게도 비슷했다. 심한 사투리 때문에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칠국에 살던 효진이의 가족은 효진이 아빠가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강명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일인데도 효진이가 해준 몇몇 이야기들은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다. 천장에서 밤마다 소리가 들렸는데 알고 보니 뱀이 천장에 아를 까서 어미뱀과 아기뱀들이 득식을 했다는 이야기. 시골에는 아기들 무덤이 따로 있는데 어두운 밤에 보면 파란 도깨비불이 이리저리 날아다닌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다. 효진이의 얘기를 듣는 순간만큼은 나도 그 애를 따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칠국이라는 곳으로 갔다. 효진이 집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제사를 지냈다. 제사 날이면 활짝 열어놓은 현관문 밖으로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신발장에는 뒤축이 구겨진 구두들이 버려져 있었다. 제사진에는 저녁이 되면 효진이는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숙제를 하거나 만화책을 봤다. 언젠가 엄마 심부름으로 효진이네 집에 갔을 때가 기억난다. 더운 날씨에 그 좁은 집에서 여러 명의 어른들이 부대끼는 모습을 보았다. 고조할아버지 윗대를 기리는 제사라고 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남자들이 먹을 상을 차리느라 분주했고 남자들은 검은 전장을 갇혀있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제사가 시작되자 모두가 입을 다물고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부엌에 있던 여자들도 그때만큼은 움직이지 않고 남자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남자들의 정장 바지는 엉덩이 부분이 반들반들했다. 검은 정장은 같았지만 양말은 다 달라서 어떤 남자는 뒤꿈치 부분이 달아서 살이 비치는 검은 양말을 어떤 남자는 회색 발가락 양말을 신고 있었다. 기준도 남자들의 대열에 나란히 서서 짐짓 어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기준을 증오했고 증오신 만큼이나 두려워했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감정인지 몰라 몸을 사르기만 했다. 그때 나와 효진이는 8살, 기준은 13살이었다. 국민학교 1학년 아이에게 6학년 아이가 얼마나 커 보였는지 기준은 우리 아빠나 효진이 아빠보다도 더 어른처럼 보였다. 어른이 되어 그때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다. 그토록 커 보이던 기준은 그저 작고 살집 있는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사진 속에 그는 아파트 단합대에서 마이크를 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기억한다. 그가 능청스레 가수 흉내를 내서 모두를 웃게 했던 일을. 91년의 여름밤이었고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날 기준은 효진이의 어깨를 벽에 밀어붙이고 무릎으로 그 애의 배를 가격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욕을 하면서 연속해서 몸의 반동으로 그 애를 때렸다. 맞을 때 사람의 몸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난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 폭죽이 터지는 소리처럼 펑펑. 효진이는 머리를 앞으로 수그린 채로 막고 있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잘 되지 않았고 맞을 때마다 고개가 더 꺾였다. 애를 죽이고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조금만 더 때렸다가는 분명 효진이가 죽으리라는 생각에 무서워져 그의 팔과 허리를 잡고 효진이에게서 떼어내려고 했었다. 내가 자기 몸에 달라붙자 그는 나를 향해 씩 웃어보이고는 방 밖으로 나갔다. 효진이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지고 앉아 울었다. 활로 가린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동그란 귀는 빨갛게 달아올랐다. 효진이의 부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를 보며 웃고 있었다. 효진이는 옷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 울음이 섞인 딸꾹질을 했다. 효진아, 주영이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효진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네, 맞고 산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다. 나는 효진이의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텔레비전에서 개그맨들이 하는 농담과 어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울음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딸꾹질을 하면서도 효진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약속했다. 그래. 누구 집에 가라. 나는 풀죽은 강아지처럼 효진이 곁을 떠나지 못했다. 효진이가 걱정되어서도 그랬지만 그 집의 공기에 위축되어서였다. 효진이의 부모와 기준이 있는 거실을 지나야 한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뛰고 속이 울렁이었다. 안 가고 뭐하노? 효진이가 싫은 내색을 하고 나서야 나는 그 애의 방을 떠났다. 니 가나? 또 놀러온나? 효진이 엄마가 말했다. 효진이 아빠와 기준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파트 주민 단합대회에서 기준은 코믹한 표정으로 트로트를 불렀고 나는 웃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땅바닥을 보며 우드컨이 앉아있는 효진이의 얼굴을 보았다. 효진이와의 약속대로 나는 그날의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효진이를 위한 배려만은 아니었다. 효진이와의 약속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어 내가 그 약속을 깼다가는 효진이에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나와 효진이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학교가 끝나면 놀이터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내방에서 놀았고 숙제도 같이 했다. 가끔씩은 우리 집에서 같이 자기도 했는데 어른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한밤쯤까지 서로 이야기하느라 잠들지 못하기도 했다. 가끔 효진이는 울면서 우리 집에 왔다. 무슨 이유로 우는지 이야기할 법한데도 효진이는 입을 다물었고 울음을 그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더 명랑하게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효진이는 똑똑한 축에 들었다. 월말고사를 보면 올백을 맞거나 한두 개를 틀리는 정도였다. 내가 모든 감옥에서 70점대 점수를 받는 것과는 달랐다. 나의 부모는 아주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 정도 수준의 점수를 받아오는 나를 걱정했다. 엄마는 서점에서 문제은행이라는 두꺼운 문제집을 사서 나에게 풀게 했지만 푸는 족족 틀리고 오답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 앞에서 답답해했다. 엄마는 겸손의 표시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딸을 깎아내리기를 잘했다. 효진이 엄마 앞에서 효진이를 칭찬할 때면 그 칭찬의 번제물로 나의 모자람을 바치곤 했다. 우리 주영이는 머리가 안 좋은지 수련장을 풀게 해도 80점을 못 받아요. 효진이랑 맨날 같이 노는데 타고난 머리가 달라 그런지 벌써부터 이렇게 차이가 지면 나중에 효진이 발끝에도 못 미치겠어요. 가스나가 공부를 잘하면 뭐 했습니까. 계집아들은 살림 미천이라 그저 조신하게 있다. 돈이나 벌고 시집이나 잘 가면 다행 아닙니까. 쓸데없어 예. 아 헛금 꾸지 말고 그런 말씀 마이소. 엄마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랄 효진이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요즘 저런 집이 어디 있느냐고 딸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집이 어디 있느냐고. 나의 아빠는 맏아들이었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엄마는 친인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늘 은근한 지탄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 잘난 맏며느리 밖에서 일한다고 살림도 소홀히 하고 아들도 낳지 못하는. 그것이 엄마 이름 김미자 앞에 붙은 무겁고도 끈적이는 수식이었다. 엄마의 일부는 그 수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엄마의 일부는 그 수식을 수의처럼 잊고 있었다. 아들을 낳지 않는 한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옷. 딸 아들 운운하며 효진이를 깎아내리던 효진이 엄마의 말은 사실상 아들 없는 엄마의 처지를 아무리 잘 키워봤댔자 그저 가수나 일뿐인 나를 향한 말이기도 했던 것이다. 효진이와 우리는 이웃 간의 흔한 다툼 한 번 없이 지냈다. 먹을거리를 주고받기도 하고 북도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웃끼리 응당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당시의 규범을 따른 것이지 속으로도 서로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 나의 아빠는 시끄럽게 가족 모임을 하는 옆집의 유난함에 혀를 내둘렀고 엄마는 효진이 엄마의 교양없음에 대해 진저리를 쳤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나 아빠나 기준을 좋게 평가했다. 모범생의 인사성도 바르고 어른에게 깍듯하고 공부도 잘한다는 말이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았다. 기준은 어른들을 만나면 국에 숙여 인사했고 넉살도 좋아서 어른들의 비위를 잘 맞춰줬다. 나와 효진이가 3학년에 올라가던 해에 기준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그 무렵의 일들은 조금 더 생생하게 기억난다. 기준이 항상 앉아있던 책상 앞에는 대입시험 수석의 인터뷰 기사가 붙어있었고 책상 주변에는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고였다. 그는 자기 부모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효진이에게 욕을 했다. 효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같았다.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발작이나 경련 같은 것처럼 효진이가 참지 못하고 맞서면 효진이 엄마가 나서서 효진이를 말렸다. 가스나가 억새면 좋아할 남자 없다는 말을 붙이면서 효진이 엄마는 중학교에 들어간 기준을 어른대하듯 했다. 동등한 존재로서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모신다는 느낌이었다. 기준은 아랫사람 대하듯 자기 엄마에게 충고를 늘어넣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내 눈에는 그가 마치 작은 효진이 아빠처럼 보였다. 효진이 아빠도 효진이 엄마에게 그렇게 소리치곤 했으니까. 그럴 때면 효진이 엄마는 아들의 기분을 살피며 머쓱한 웃음을 짓곤 했는데 그 이상한 웃음이 아들에 대한 누굴적 굴종의 표시라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이해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진이의 집에는 좀처럼 걸음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나에게 따로 해코지를 한 적은 없었지만 내가 있는데도 효진이를 위협하고 자신의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서 나를 향한 부정적 감정이 느껴져서였다. 그의 공격성에는 일종의 징그러움이 있었다. 자기 집안의 분위기와 관계없이 효진이는 점점 빛나는 아이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4학년 때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되었는데 효진이는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아이였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지만 무엇보다도 그 애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타고난 매력이 있었다. 학교에서 효진이는 나를 여러 친구 중 한 사람으로 대했다. 나를 바라보고 내 말에 대답하는 방식이 그 애의 완벽해진 서울 억양만큼이나 낯설고 차가웠다. 그러다가도 학교가 끝나면 효진이는 다시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내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어느 수업 시간에 우리는 자기 가족과 가운을 소개해야 했다. 나는 엄마가 급조해준 가운을 들고 도화지에 가족 사진을 붙이고 사인펜으로 가족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서 코팅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형제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난다. 가족을 소개한 종이는 학급 게시판에 붙여졌다. 효진이는 발표를 잘했다. 두려워서 떨리는 목소리를 수습하려고 겨우겨우 말하던 나와는 달리 여유로운 효진이의 발표에는 아이들이 책상을 치며 웃게 하는 유머가 있었다. 효진이는 가족 사진을 붙인 가족 소개문을 가리키며 발표를 했다. 우리 가족은 칠곡에서 올라왔습니다. 저 빼고는 모두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그 애는 그렇게 말하고는 경상도 사투리 시범을 보였다. 아이들은 눈물이 나도록 웃으며 효진이의 발표를 들었다. 효진이의 입에서 묘사된 효진이네 가족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성실하고 재미있는 아빠 조건 없이 자기를 좋아해주는 엄마 늘 유쾌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오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효진이가 미우면서도 그 거짓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나는 그 애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효진이는 자신을 향한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귀찮아서 그 소중함을 몰랐던 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착한 딸, 착한 동생이 되겠다는 말로 발표를 끝마쳤다. 학급 게시판에 붙어있는 효진이의 가족사진은 완벽한 가족의 한때를 붙잡아 놓은 것처럼 보였다. 유언지에서 찍은 사진으로 네 사람 모두 카메라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었다. 효진이는 그 사진에서 누구보다도 즐거워 보였다. 우리는 대여점에서 윙크, 민키 같은 만화 잡지와 이미라, 원수연, 다키정의 단행분을 빌려 읽었다. 그 만화 속 인물들은 커다란 눈에 별빛을 담았고 저속함과 남루함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아름다운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만화들을 읽으며 우리는 어쩐지 하늘에 붕 뜬 것처럼 우쭐하고 어지러운 고학년의 세계로 진입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효진이의 집에서 만나지 않았다. 기준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집에서 웃고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생겨서였다. 나 또한 그 집 안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를 피하고 싶었다. 바지가 반들반들한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효진이의 집에 찾아와 제사상에 절을 했지만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는 못했다. 귀한 장손 대학 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효진이 아빠의 명령이었다고 한다. 한 번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에서 기준을 본 적이 있었다. 친구들이 장난을 치면 수줍은 미소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 선해 보였고 기본적으로 배열이 잘 된 이목구비가 호감 가는 인상을 주었다. 내가 그를 바깥에서 알았다면 누구보다도 더 먼저 그에게 반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 선량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 엄마와 동생에게 폭언을 하고 자기 마음 내킬 때마다 동생을 때린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엄마가 우는 밤이 있었다. 수도꼭지 트는 소리 코를 푸는 소리가 전부였지만 나는 엄마가 거의 매일 밤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엄마 아빠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도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작은 숙모는 작은 숙모는 딸을 둘 낳고 결혼 7년 만에 아들을 출산했다. 하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더는 오가지 않았던 이야기가 작은 숙모의 출산 후 자연스럽고 노골적으로 어른들 사이에 돌았다. 엄마는 숙모에게 숙모에게 축하한다고 말하고 아기를 귀여워했지만 그 웃음에는 언제나 자기 처지에 대한 난처함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착하게 굴어야 엄마가 아들을 낳지 할머니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고 나는 그것이 엄마를 괴롭히는 말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마땅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할머니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그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쩔쩔맸다. 효진이 엄마의 고루함을 비웃던 엄마도 꼭 아들이 필요하다는 어른들의 말에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가 자꾸 여자애가 들어서더래 그래서 계속 지었다나 봐 응 세 번 지었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대를 이화했다고 말하는 거야. 아버님은 첫 손자라고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응 주영이는 자고 있어 아니 나는 자고 있지 않았다. 따뜻하고 귀여운 사촌동생의 탄생 이야기는 내가 들었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 비정하고 아팠다. 아들이 뭐라고 그렇게 말해왔으면서도 결국 엄마가 속한 세계는 그런 곳이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니 어른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조차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다. 어른들은 사람을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고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고 했으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두 한통석이었다. 너희 할아버지는 너희 할아버지는 내가 딸이라고 처음엔 쳐다보지도 않으셨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웃던 친척들의 웃음을 나는 곱씹어보았다. 효진이는 문이 닫힌 방에서 셀 수도 없이 맞았던 것 같다. 그 애가 기준에게 얻어맞는 모습을 다시 본 건 5학년 여름이었다. 효진이에게 빌린 만화책을 가져다 주려고 찾아간 날이었다. 기준의 방에 효진이가 있다는 효진이 엄마의 말을 듣고 문을 열자 교복 차림의 기준이 그 애를 바닥에 눕혀놓고 뺨을 때리고 있었다. 그는 한쪽 손으로는 효진이 티셔츠의 목 부분을 잡고 한 손으로는 때리면서 욕을 했다. 효진이는 작은 편에 속했고 그는 덩치가 큰 남자였다. 그는 내가 방에 들어온 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효진이를 때렸다. 그만, 그만해요. 그를 효진이에게서 떼어내려고 노력했지만 내 완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었다. 나는 거실로 갔다. 아줌마는 피곤하다는 듯이 소파에 누워서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줌마는 피곤하다는 듯이 효진이 맞는다구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겠지. 네? 주영이 니는 말이 너무 많다. 오라비가 지 동생 탄돌이 하는데 니가 무슨 관계고? 몇 대 맞는다고 안 죽는다. 아줌마 아줌마 아가 말이 많아 쓰나 콜 아프게 시리 아줌마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나는 다시 효진이 방에 갔다. 그는 효진이의 몸 위에서 내려와서 이번에는 뭉클인 효진이를 발로 참여 욕했다. 내가 니를 보면 속이 시끄럽다 안 하나? 수잘 데도 없는 밥충이 같은 양 같은 게. 효진이의 방에 매운 공기가 가득했다. 무언가 내 머리를 황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앞이 하얗게 보였다. 나는 그의 책장에 전시된 로봇 장난감을 바닥으로 던졌다. 로봇의 일부가 부서져서 바닥에 뒹굴었다. 그때까지도 그는 효진이를 때리느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나는 두 개의 로봇을 양손에 들고 벽에 집어 던졌다. 로봇이 산산조각 나자 그는 효진이의 몸에서 떨어졌다. 이게 뭐고? 그는 부서진 로봇을 쥐고 나를 쳐다봤다. 나는 보란듯이 나머지 로봇 하나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어느새 효진이 엄마까지 와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를 낸 건 오히려 효진이 엄마였다. 기준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갔다. 긴장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고 방에 도착하고 나서야 울음이 터졌다. 나는 방으로 온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 그가 어떻게 효진이를 때리고 욕하고 괴롭혀 왔는지를 효진이의 부모가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태연하게 방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엄마는 무표정하게 내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다. 너도 어른이 되면 알겠지. 피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는 걸 너도 알게 될 거야. 상대가 얼마나 악하든 결국 상처받는 건 나서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너는 아직 몰라. 그런 사람들 자극하지 마. 엄마는 겁이 난다. 그래도 엄마 오늘 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었어. 그 말을 하는 엄마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넌 여자애야. 엄마는 미간을 찌푸린 채로 나를 바라보다 밖으로 나갔다. 엄마는 거짓말을 했어. 엄마는 늘 친구를 도와야 한다고 했지. 우른 일을 해야 한다고. 나는 슬픔 속에서도 엄마의 반응에 분노를 느꼈다. 외로움이 서린 분노였다. 나는 나중에 효진이 엄마에게서 엄마가 그녀에게 부서진 로봇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보상금은 어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고 나는 깊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것이 임신을 위한 퇴사였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친척들에게 들어 알았다. 애미가 되어서 돈 번다고 애를 방치한다는 말을 듣던 엄마는 막상 직장을 간두고서는 남편 잘 만나 집에서 속 편하게 노는 여자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 효진이의 부모는 효진이가 우리 집에 놀러오는 것을 금지했고 우리는 조금 서먹해진 채로 아파트 광장이나 학교 놀이터에서 잠깐 만나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달래야 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효진이는 칠곡으로 떠났다. 서울에서 돈을 모으는 데 성공한 효진이 아빠가 칠곡에 주유소를 차렸다는 것을 나는 엄마를 통해 들었다. 나는 효진이가 그 사실을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를 기다렸지만 효진이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만화대어점에 가서 다 읽은 만화책을 반납하고 우리가 자주 가던 팬시점에 들러 편지지와 소품들을 구경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놀이터에 들러 뺑뺑이를 탔다. 내가 타면 효진이가 돌려주고 효진이가 타면 내가 돌려주는 식으로 놀았다. 이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손에서 뺑뺑이 쇠냄새가 나고 어지러워 속이 울렁거릴 즈음 우리는 놀이터를 떠났다. 나 방학에 놀러올게. 전화는 못한데 원체 비싸다 하더라 그건. 그럼은 편지 보낼게. 가자마자 보낼게. 나는 새끼손가락을 내민 효진이의 손을 치우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편지를 주고받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글을 썼다. 숙제로 쓴 일기나 독후감도 있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억지에 불과했음을 나는 효진이에게 편지를 쓰며 깨달았다. 생일에는 라디오에 나온 좋은 노래를 녹음한 믹스테이프와 휴진이가 좋아하던 꿈트리 젤리를 소포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식의 교류는 애초에 오래갈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얼굴과 몸매가 변하고 키가 자라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변해서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도 1년 전의 일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의 편지는 중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 끊어졌다. 나는 내가 휴진이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오래도록 생각해왔다. 그 애가 처한 상황을 보며 그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고 그 애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반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 애보다 나은 처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기를 원했다.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 나에게도 남동생이 생겼다. 나는 휴진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그렇게 썼다. 이제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우리는 찐 문 꾸우 나의 아멘 아멘